이거 올할 때 한 번 포기할까? 앞으로 선물해. 오승훈이 형! 자, 안 묻고 한 번에 입 안으로 쏙. 입 안으로 쏙 안 묻고. 자, 명상이라도. 목걸이랑 정신 도와드릴게요. 얼굴에만 안 묻으면 되는 거예요. 야, 이거. 에잇! 에잇! 영원TV 하고 peace do final final 삼겹살, 삼겹살. 선물해곡, 이 8. 삼겹살, 하나! 삼겹살. 선물해곡, 이 8. 손막이 고기! 삼겹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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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드 올리고! 손막이 고기 다섯! 손막이 고기! 삼겹살 넷! 삼겹살 삼겹살! 삼겹살 삼겹살! 삼겹살! 삼겹살 둘! 삼겹살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마지막 끝에 콧먹었어! 10년짜리 10년짜리 나왔어!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버텨다 여러 명이 함께 나 이걸 하고 싶다고 겹쳤을 땐 어떻게 합니까? 그런 다툼 점심! 그런 악성조차도 이야 진짜 잘한다 정말 너무 아생각한다 너는 좋지 않다 밸런스는 없어 한 번씩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괜찮아 파이팅! 나이스 0,1 아르바이 우리 기권학교 안 끝나 기권성 있다 기권성 그게 아니라 오늘 안에 안 끝나 이거 친 것만 세봐 얘 혼자 4세트 쳤어 점수만 세봐 10점만 하자 다시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? 공금방 아! 내가 이제 막아졌어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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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응! 일단 얘기하면 되잖아요 세자에요 네 세자에요 네 세자에요 네 네 네 네 뭔데요? 아까 세자에요 네 뭔데요? 아! 세자에요 오케이 그래도 거기까지 안 하겠네 얘기해요? 헷갈릴 수도 있어 아니 수근이 형 아는 얘기해요? 그럼 누구야? 아니네 수근이 형 아는 누구야? 자요? 갑을 안 먹어야지 하나 둘 셋 감아 와 감아 감아 안 나니까 불 감아 다 하잖아 갖고 와 상복권 감아 오오오오 나는 라이어입니다 와 센스 몰빵이라고 하나요? 어 남북주 랭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